안녕하세요. 색종이로 귀여운 시나모롤을 만들어 볼게요. 얼굴부터 만들게요. 하얀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 번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 아래쪽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주고 살짝 눌러 자국만 내주세요. 이 자국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비스듬한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다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이 비스듬한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옆쪽으로 보이는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펼쳐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접혀져 있는 색종이,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들어서 아래쪽으로 펼쳐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앞쪽에 접힌 색종이 선까지 가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 점에서 이 점, 이 사이에 있는 선 가운데쯤부터 시작해서 색종이를 비스듬한 네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이 점에서 이 점 사이에 있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조금 접어줄게요. 이 뾰족한 모서리가 비스듬한 접은 선 쪽에 가도록 접어줄 거예요. 색종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비스듬한 선에 모서리가 가도록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오른쪽 모서리가 반대쪽 이 모서리에 가도록 색종이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끝쪽 모서리를 바로 옆에 있는 모서리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어줍니다. 이 네 군데에 모서리 모두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주세요. 아래쪽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줍니다. 아래쪽의 뾰족한 모서리를 바로 위쪽에 있는 이곳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뒤집어주세요. 모서리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뒤쪽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얼굴 완성이에요. 몸 만들어 볼게요. 하얀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 번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오른쪽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가운데 접은 선에서 살짝 간격을 두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이 앞쪽에 접힌 색종이 선에 가도록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모서리를 앞쪽에 접힌 색종이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아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줍니다. 앞쪽에 있는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에 있는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반대쪽도 아래에 있는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줄게요. 위쪽 부분도 조금만 접어내립니다. 뒤집어주면 몸 완성이에요. 얼굴 뒤쪽으로 이렇게 사이에 쏙 껴 넣어주세요. 짠! 완성이에요. 예쁘게 꾸며볼게요. 하늘색 색종이로 눈과 코를 만들어 붙여주고 색연필로 귀엽게 꾸며볼게요. 짠! 완성입니다. 2 S7 1 S7 4 S7 4 S7 4 S7